Q. 아스트로와 좋은 쇼 워너비요! 자,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아로와 여러분들! 저희 아스트로 많이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아스트로가 우리 아로와를 만나고 싶어서 새 앨범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아로와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번 앨범 역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 아스트로와 좋은 쇼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준비 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케이타운 뿌우와 아스트로가 함께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로와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스트로도 아로와 많이 많이 보고 싶었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워너비요사! 아스트로브 감사합니다! 안녕! 축하해주세요! 요 아스트로! 워너비요사!